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설, 도자기 이야기 34번째입니다. 벌써. 그리고 대명 선덕도자기는 드디어 10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길상도안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8보문 설명드리다가 마쳤는데요. 오늘은 실제 실물, 사진으로서 가름하는 기물들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상도안에 보면 길상이 길하고 상서로운 문양이죠. 그래서 송중매, 송중매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세안사무라고도 합니다. 연탁 8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8길상문, 8보문, 장수를 뜻하는 영지, 송학도, 티베트 문자, 범문 이런 것도 좋은 뜻으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런 길상문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청화연탁 8길상문 또 설명을 드리지만 연탁이라는 것은 연꽃을 받침대로 탁자죠. 받침대로 쓰면서 그 위에 8길상문 혹은 8보문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거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확대를 하면 이게 연꽃이죠. 맨 밑에. 연꽃 위에 8보문 중에 하나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죠? 범륜입니다. 법륜. 부처님의 말씀을 닮은 수레바퀴, 윤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소라예요. 그래서 범라, 소라라자를 써서 라부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라부터 외우면 라라는 법란데 라자에 길상이라는 뜻이 함유가 돼 있어서 이게 8보문에서 8길상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라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반장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그 라윤, 보산이 나오죠. 라윤, 산계. 라윤, 산계. 산은 이제 보산, 우산이고요. 개는 덮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병, 어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기물에서는 이제 윤화, 범륜을 범륜 위에 대명 선덕연재라는 관지를 썼다. 그리고 이제 완은 이제 모양새를 보니까 뭐 창구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경은 31.4cm. 어우, 뭐 완인데 대접인데 31.4cm면 굉장히 빵이 큽니다. 선덕의 특징이 빵이 크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완의 외벽에 주문양으로, 주문양이라는 것은 이제 복부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이제 큰 문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연화절지, 이게 이제 연화절지와 상탉팔길상, 그게 이제 연탁입니다. 연탁팔길상으로 하고, 밑동에는 이제 변형연판문을 돌리고, 구배는 이제, 여기는 변형연판문이 있고, 구배는 이제 고기, 그 매화송이문을 그린 거죠. 매화송이는 매화는 다섯, 송이가 다섯 송입니다. 그래서 다섯 점이 찍힌 거를 우리는 매화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물의 안쪽에는 이제 무문이니까 이제 문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유는 청새끼를 띈다. 또 말씀드리지만 뭐르다? 량청유다. 빛날 양자, 푸를 청자, 유약 유자에서 푸르게 빛나는 유약이다. 그래서 량청유. 그러니까 청새끼를 띈다는 거죠. 청화색은 짙고, 철질의 반점이 있다. 뭐죠? 소마리청. 소마리청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구현부의 아래의 횡으로, 중국문자는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는 거죠. 우에서 좌로 대명선덕연제라는 관지가 육자일행 해석안으로. 해석안이 뭐다? 95%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팔길상문은 티베트 라마교에서 유래된 건데 원대에서 시작해서 명청에 유행한다. 팔길상의 배열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명초에는 범륜을 으뜸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팔길상이라는 뜻 때문에 라부터 범라, 소라부터 외우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범륜부터 시작해서 른라산케, 보산백계, 화어병장 순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을 한 큰 완의 관지는 일반적으로 특징입니다. 여기 썼으니까요. 범륜의 위에 존재한다. 관지가. 그러면 관지의 밑에는 범륜이 존재한다. 범륜은 뭐 청때에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길상문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자료들도 있고 한데 또 지난 시간 안 보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이게 소라잖아요. 이게 소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반장이고 이게 범륜이죠. 그러니까 율라산계부터 나왔습니다. 율라산, 산은 이제 무산이죠. 산계, 그 다음에 이제 꽃이죠. 연꽃이에요. 화병, 보병이죠. 이제 병. 화병, 쌍어문이 나오죠. 그것을 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병어장, 장은 반장이라고 해서 창자의 장자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런 이제 반장의 문양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수를 놓고나 어디 이제 팔찌에 이렇게 뭐를 낄 때 꼭 이런 문장을 찍거든요.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길상의 의미다. 우리가 장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장의 의미라고 그런 도안이라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진으로 실물로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물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아, 색택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리면 청화 티베트문 고족배, 이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티베트문 고족배고요.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벼의 외벽에 티베트문을 한 줄 썼어요. 이거를 이제 이 마희게라는 선생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낮 평안, 밤 평안, 밝은 빛이 널리 퍼쳐 널리 비춰 모두 평안하고 낮에 이제 낮밤을 영원히 크게 편안하세요 하는 거죠. 삼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보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처, 법이라는 건 이제 책, 경이죠. 불경. 승은 이제 스님이죠. 중. 그래서 보, 우, 영, 세, 평, 안. 뭐 이런 이제 문양이 이제 티베트 문자로 써놨다는 거죠. 고족배. 고족배의 이 때 선덕대 특징은 여기 죽절 모양이 없어요. 현문이 없고 그냥 민자입니다. 쭉 이어졌죠. 이 색택 참 아름답습니다. 왼쪽에는 좀 철질이 많이 들어가서는 이제 진한 색이고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청색입니다. 그러면서 소머리청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밑동. 밑동에는 이제 앙연판문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거 밑동. 이거 완의 밑동이니까. 이거는 이제 앙연판문대는 연판문을 거꾸로 위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보통 아랫도리에 있는 변형연판문은 다 앙연판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굽이죠. 굽의 저변에 밑에는 당초문을 그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덕대나 영락대는 특히 선덕대는 구연부나 이 아랫도리 밑굽 쪽에 당초문을 많이 그렸습니다. 좀 이따가 당초문도 보시겠지만 외벽 위 높은 굽다리의 상하에 쌍선을 둘렀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쌍선이 그려지면 관효다. 그래서 관효는 다 이렇게 구연부 쌍선, 밑에 쌍선, 중간 쌍선, 아랫도 쌍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벽에는 외벽과 같은 티베트 문을 새겼는데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도 있는데 안 보이죠. 새겼는데 배규층이 두터서 알아보기 쉽지 않다고. 내심에는 쌍권 안에 이 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에 쌍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흔히들 맨날 쌍원관지, 쌍원관지 쌍원이에요.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쌍원이라는 말은 중국 책에는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쌍권으로 나옵니다. 동그라미 권자예요. 쌍권이라고 우리가 자꾸 읽고 그렇게 쓰임을 해야지 귀에 읽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자꾸 동그라미니까 쌍원, 쌍원관지 그러는데 중국말이 쌍원관지가 없어요. 쌍권관지입니다. 쌍권 안에 선덕연제 사자 전소관을 새겼어요. 제가 대명 선덕연제 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해소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소체. 해소체는 우리가 쓰는 그냥 글자입니다. 중국말로 얘기하면 번제차죠. 대만에서는 번제차를 쓰고 중국, 지금의 대륙에서는 간제차를 씁니다. 간제차는 문자가 아니에요. 기호이지. 워낙 문맥률이 높아서 그렇게 기호를 만든 겁니다. 줄여서. 그러니까 한자의 약자하고도 다른 언어예요. 다른 글자예요. 그런데 전소관을 새겼다. 이거 특이한 겁니다. 선덕연제 전소관은 거의 없어요. 몇 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거죠. 전소관이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또 인하 연판문대를 돌렸다라는 거고 그 밑에는 카메라에 지금 담았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쳐있는 것만 보면 티베트 문자를 도자기의 장식 소재로 삼는 것은 명나라의 영락선덕, 영선자기 시대에 시작이 돼서 내용은 주로 경문의 주문어나 기도하는 길상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자기에서부터 이런 문자를 쓰는 것을 시작을 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에 불교사원의 공양기를 쭉 만들었고 쭉 나오다가 이제 육자 대명주라고 그럽니다. 옴만이 반메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옴만이 반메음. 그래서 옴만이 반메음 중에 세 글자만 따가지고 세 글자만 따서 옴반흠의 세 자를 축약해서 썼다. 그러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육자 대명주 옴만이 반메음은 장전불교. 장전불교라는 건 티벳불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장족이거든요. 이 티벳 사람들을 장족이라고 합니다. 장족. 이 장자를 써서 보관할 장자에 초두변이 있는 거죠. 장전불교. 그래서 서장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지방을 서장지방이라고 합니다. 티벳이죠. 장전불교의 근본 진원이 옴만이 반메음이다. 옴만이 반메음은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옴만이 반메음을 많이 쓰죠. 삼보 길상은 현대 티벳터 중에서 신에 대한 서약의 의사로 축사입니다. 종교적 축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족벽과 굉장히 중요한 게 선덕 관여 중에서 해설체가 아닌 전서체로 쓴 것은 매우 희소합니다. 그래서 아주 진귀한 기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쓰여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청화티벳투문 연탁팔길상문 승모호입니다. 승모호는 뭐다? 중의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승모호입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이런 기형이 승모호라고 합니다.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나주에 가면 홍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재나묘, 청색으로 바른 게 있고 이런 문양이 있고 여기 용문이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탁팔길상문 승모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호의 구연부나 주구는 여기가 주구가 되는 거죠. 물 따르는 구멍이니까. 관지를 영지문을 썼고 목 부분에는 벌련탁문 벌련탁이라는 게 벌련이라는 건 연꽃의 일종인데 서양 연꽃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벌련이라고 하는 거고 어찌 됐건 연꽃 위에 또 팔길상문을 쭉 이렇게 달았죠. 이게 한때 유행이에요. 이때 선덕 때부터.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연지원학문 완과 또 완전히 길상문을 장식한 기명들이 다 똑같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여기 명실록에 나온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전하기를 선덕 2년 1427년에 태감을 보내서 선덕이 티베트의 법왕이 있죠. 법왕. 지금으로 말하면 있는데 그런 법왕들이 법회를 거행하는 종교용품을 하사했어요. 황제가. 그런데 그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하고 지난번에 연지원학문 완 뭐 이런 거 보셨죠? 홍채로 돼 있는 거. 같은 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와람사체. 람사체는 티베트 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람사체 법문. 법문은 산스크리트어로서 티베트 불교나 이런 쪽에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출극. 옆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걸 출극이라고 해요. 삼국지를 보시면 여포가 방천화극을 잘 다룬다고 그러잖아요. 방천화극의 극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창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도자기나 청동기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자가 들어가면 무기의 일종. 방천화극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예요. 출극. 극이. 이 뾰족뾰족한 게 나왔다. 그리고 뚜껑이 있다. 그래서 육의 호입니다. 이런 문양이 있다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 사진에도 한번 담으면 이런 내용을 쭉 쓴 것입니다. 이렇게 팔길상문을 두르고 절제화해가 있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밑줄 친 것 중에 선덕 청화자기의 문양 중에 일부 상당히 서아시아적 품격, 페르시아 쪽, 이슬람 쪽이죠. 품격을 가진 것이 있다. 이런 문양은 명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인데 응당 명초에 중동제국이죠. 서아시아랑 왕래가 빈번하고 문화교로가 있었다. 그래서 선덕대나 영록대는 반이나 완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칼라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슬람 사람들이 식사하는, 옛날 이슬람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 한 열댓 명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커다란 50cm 이상 되는 커다란 완에다가 음식을 놓고 서로 숟갈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걸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그게 그쪽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쪽의 주문을 받아서 만든 도자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의 토프카프 궁전이라고 있는데 토프카프, 토프카프, 토프카프 그 박물관에 굉장히 많아요. 청화가, 원청화부터 시작해서 훔쳐간 건 아닌 거고 주문을 해서 가져갔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어루준의 사격문, 빗살무늬 같은 거 또 서등, 서등은 책 볼 때 쓰는 지금의 말하면 스탠드라고 말씀드렸죠. 서등의 화해문, 연자완이라고 하는 건 게시만을 가리키는 거죠. 팔판도합문, 화요의 원전문 이런 것들이 이슬람 지역의 금은도기, 청동기에 자주 보이는 문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사체 사진 다시 한번 감상을 하시고요. 지난번에 많이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의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종속문양들 지금까지 주문양을 살펴본 거죠. 팔길상이라든지 인물문이라든지 길상문 그다음에 서수서금이라든지 화해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는데 이게 주문양이고 옆에 붙여서 나오는 것들 파도문이라든지 해도문이라든지 당초문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선덕 청하재계 주변장식이죠. 당초문, 해도문, 회문, 정반산자문 정반산자문은 정반, 매산자를 일렬로 나열하고 매산자를 거꾸로 달아서 연이은 문양을 산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의운두문, 여의운견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두문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타화문은 꽃송이 타자인데 꽃송이를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연문, 변형연판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속문양, 앞에 것들은 주문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문양들은 전때에는 원때나 이런 명초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는데 선덕 이전의 주변의 문양 때는 통상 당초문이 한 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덕 시기에 와서는 좀 다양하다. 선덕 시기에 주변 장식문은 당초문 외에 사계절의 변화를 준 사계화문이 좀 혼합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그다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화문이 꽤 많아요. 이것은 선덕자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양이 사계화입니다. 색태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명초는 아니지만 그때를 방을 한 건데 피부는 이거 보세요. 피부가 꼴똥이죠. 이런 도자기를 잘 캐치를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벌써 다 먹어들어갔고요. 색태 굉장히 그림 도공이, 화공이 엄청 잘 그린 거죠. 꽃 문양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이 부문은 끝에가 당초문으로 다 이게 당초문이에요. 전부 다 당초문. 당초문의 특징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 그런 당초문이 많이 나옵니다. 선덕대. 그래서 이런 당초문이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이런 명품들, 이런 거 비록 관지는 없지만 관지 없습니다. 관지 없는데 피부 어떻습니까? 완전 골동이죠. 귤 피문에서 산화가 되고 이렇게 다 먹어들어갔어요. 이런 거 여기는 태토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목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백꽃이 보이고요. 이거는 무슨 꽃입문인데 연꽃도, 국화도 보이고 이건 연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4개 화문이 삐잉 둘러 있고 이게 또 당초문으로 참 당초문 잘 그렸어요. 그죠? 권초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기형도 있습니다. 반이 조금 절연 반이에요. 절연. 옆에 이제 꺾였잖아요. 이런 걸 절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색택 한번 감상을 하시고요. 청은데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명초대를 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때 정도는 청중기나 그 정도 나오는 기물이고요. 피부 보시고 사면 돼요. 도자기는 피부 보면 속질 않습니다. 피부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아무리 자꾸 처리를 해도 거짓말 못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당초문이죠. 조그맣게 봤던 이런 당초문이지 않습니까? 당초문이 좀 많이 나온다. 권초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당초문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당초문이나 권초문이나 만초문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굴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 선덕대는 또 이제 이렇게 얘는 한 줄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 줄로 감아갖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자주 보입니다. 그 얘기도 이제 좀 있다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연판문은 좀 특징이 있는 게 이 변형 연판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그 사이에다가 또 이런 문양을 또 심기도 하고 연판문을 밑으로 깔아놓고 그 사이에 삐죽삐죽한 나온 것도 작은 연판문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 설명해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고요. 여의운두문은 뭐 작게 변하고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초연문도 이런 거 보면 초연문인 거 아시죠? 어 가운데에 흰색으로 그냥 나와 있네 이런 거 청류를 채우지 않고 공백으로 뒀네 뭐 그런 특징들 당초문은 조금 아까 했던 당초문이고요. 파선상에 이제 요런 요런 문양 똥고리가 양쪽에 있는 요런 문양이 있다. 요게 요런 생연필을 칠하는 거예요. 요런 문양이 있다. 그래서 사진으로 담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요. 회문도 있고 해도문은 이제 원홍무시기하고 약간 구별이 있는데 선덕청화자기해도문은 파도머리가 좀 크고 불수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도머리가 이렇게 크고 전부 다 손가락 모양으로 불수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요게 이제 명 홍무때 홍무때의 이제 요건 민요도자기 아니 홍무때의 해도문입니다. 요런 식으로 불수문 같지는 않죠.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생강싹까지 돼서 해수강아 강아가 생강의 싹이란 뜻입니다. 해수강아문 그렇습니다. 전혀 틀리죠. 전혀 틀리죠. 영선장애는 이렇습니다. 얘는 이래요. 근데 이제 원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원대는 이래요. 좀 파도가 좀 크죠. 근데 불수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해도문의 문양만 보고서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양의 특징을 가지고 연판문도 마찬가지고 초연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대를 한다는 거예요. 단대 또한 따위 그러면 이제 시대를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시대를 자른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죠. 원 자르고 명 자르고 청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이제 이 도자기가 문양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양 해도문이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원대라고 얘기하면서 원청아 이런 해도문 보셨냐고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원대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해도문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문양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단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책이든 다른 책이든 자꾸 보여드리면서 이 문양 저 문양을 비교하시라고 카메라에 담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원대 도자기야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그게 그 문양이 그 문양인데 아니 다 그렸겠지 문양이 시대마다 틀리다니까요. 이 저자도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에다가 다 문양을 쓰고 그리고 또 그런 실물들 찾아보면 또 이런 게 영선작에 보이잖아요. 해도문이. 그런데 홍오작에는 이 해도문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양들 때문에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여의운도문이 이제 작게 변하고 문양을 채우지 않고 다른 데는 문양 물론 문양 채운 것도 있습니다. 채운 것도 있는데 문양을 채우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민요에서 선덕작인데요. 여기 이제 민요라고 써있죠. 선덕민요청화작인데 그냥 여의운도문을 그냥 그려놨다. 이렇게도 그린다. 그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진 하나 구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사진을 보면서 실물이 없으니까 진품 실물을 뭐 어디서 구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유튜브나 다른 데 사진 나오는 것도 다 박물관 가서 칼라로 다 찍은 거예요. 제가 그 일은 못해서 이제 책 좀 뭐 안 됐지만 책으로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책 자료가 있는 거는 계속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영선할 때 원때 그 다음에 명초기 때 시대마다 다르니까요. 또 이제 뒤에 가는 뭐 공백기 또 다르고 가정 말력 다르고 성화제 홍치제 다르고 계속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에 나오는 왕조의 문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양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뭐 진품 얘기하는 거 속지 말고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준.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면 속질 않는다니까요. 이런 해돋문을 가지고 원때라고 얘기하면 벌써 공부하신 분들은 아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심심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주관이 들어가면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내공이 있는 중국의 유명한 저자가 여러 자료들을 선별해서 만든 책자잖아요. 그래서 책자를 제가 책자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자에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좀 신뢰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이 책이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본 중에 우리나라 말로 된 중에서는 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을 교재를 구입 안 하신 분도 카메라에 다 담았으니까 그리고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천천히 드리고 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자꾸 이렇게 몇 번씩 보면서 숙제해가지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중국 도자기를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쌓아가면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고마워 저기 소통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주셔도 되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실력이 쌓아가면 좋은 기물들만 가지고 하게 되면 큰 실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얼마 더 주고 비싸게 사고 그날의 가격은 그날의 가격일 뿐이에요.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이 똑같으면 골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더 내가 갖고 싶으니까 조금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좀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크게 비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늘 싸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요. 자 오늘 설명은 청료도 있고 관지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 하실 거고 제가 이제 이 강의 이 방송 나가는 것 전에 이 방송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나갈 텐데 월요일부터는 8월 21일 월요일부터는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그냥 매일 오후 1시에 한 기물 한 10점 정도만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설명하면서 이제 가격을 이제 출발가를 드리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찍으시고 그냥 나는 기물에는 가격에는 관심이 없고 설명에만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설명만 그냥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가 도설하면서 하는 얘기랑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책자이기 때문에 막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지만 기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피부하고 이제 거기는 문양하고 기형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물 공부하실 겸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기물 설명만 들으시고 해도 됩니다. 그냥 매일 주말만 빼고 월, 수, 금 매일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그때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구매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